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청년 때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연봉이 높은 외국 금융회사의 CEO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내 인생에 안정감을 준다고 믿었고 베이스에 깔려 있었습니다. 동경에 갈 기회를 잡아서 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로 열심히 일한 결과 뉴욕의 펀드 매니저로 스카웃 되었습니다. 펀드 운용에 실적을 쌓았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 자산운용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펀드 1세대의 큰 손으로 업계 찬사를 받으며 제 대망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인생의 허무감을 맛보고 쾌락으로 빈 마음을 채워왔지만 텅 빈 제 영혼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중고기도와 섬김에 감동한 어느 날 새벽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고 영접하고 제 삶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갓 믿으면서 수익의 50% 선교 헌금에 드린다고 교회에서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아닌 저의 믿음을 자랑하고 그야말로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의 이 우상인 돈을 철저히 그때부터 다루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많았던 운영자산 3천억이 2년 만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수십억의 부채가 10톤의 트럭이 저를 압박해오듯이 괴로웠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저의 헌신의 동기를 성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 했던 저의 모습,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은사가 죽게로 왔고 이제 남은 것은 제 몸밖에 없습니다. 제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두잉이 아니라 비잉이라는 존재로 너가 내 이름을 높이는구나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1년 사이에 기적같은 콜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대형금융회사의 부회장으로부터 한국의 대형증권회사를 인수했는데 대표이사로 저를 확정했다고 자보파를 주었습니다. 5년간을 경영할 수 있고 그동안의 모든 부채를 다 갚고 남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생에서 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 일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늘 본능은 우리 안에서 더 필요하다고 욕망으로 우리의 눈을 미워갑니다. 이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과 자족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다 여와의 것이라고 선포하십시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남도록 도와주십니다.